모두의 즐거운 시간을 위한 관람 예절 공연 시작 10분 전에는 모두 입장해 주세요 본인의 좌석을 확인하고 꼭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세요 공연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시식은 안 돼요 공연장에선 사전에 허가된 촬영엔 촬영 금지 공연 시작 후엔 전화통화와 옆사람과의 대화 안 돼요 공연 중에는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 스카이하트홀의 비상구는 지하 2층과 지하 1층에 각각 있고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